얘들아 종첩사 빨리 자리에 앉아 얘들아 선생님 오시잖아 빨리 자리에 앉아 음 얘들아 오늘은 선생님이 어 안녕 알았어 너 출석한 걸로 해줄게 얘들아 오늘은 선생님이 나보고 아침 조례하라고 말씀하셨거든 그래서 내가 아침 조례를 할 거야 이번 교시 뭐였는지 알아? 오징어도 지금 왔구나 야 근데 너는 4분 지각해서 이거 지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괜찮아? 아 미안해 어쩔 수 없잖아 너가 좀 더 일찍 와야지 그치? 어 그래 그래 어 어 뭔 소리지? 얘들아 사고치고 달지 말라니까 배꼽 자리맛 천원 줄 테니깐 소세지 빵이랑 우유 사오고 거스름돈 가격 야 그런 거 하면 안 돼 그런 건 나빠 오늘 급식 뭐냐? 아 오늘 급식 알려줄게 오늘은 가지볶음 나오고 오늘 맛있는 거 없는 것 같아 요구르트 나온다네 야 나 가방 놔두고 화장실 갔다 와서 그치 마 진짜야? 다음부터는 잘 해야 돼 근데 오늘 전달 사항이 뭐였냐면 국어 숙제 있는 거 다들 기억하고 있지 그 가시리 시 세 번씩 쓰는 거 숙제니까 아무데나 써도 괜찮다고 그러거든? 안 쓴 애들은 지금이라도 빨리 써 나도 출석 야 너는 지금 8분 늦었어 재준이 너 오늘 지각 벌써 세 번이야 이러면 안 돼 모범생 빵 사와 야 장조림아 그러면 안 돼 나 이러면 소세임한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 너가 자꾸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응? 애들이 너를 안 좋아하는 게 아닐까? 아닐까? 그거는 남한테 시키는 게 아니야 왜 그거를 그니까 아무튼 그건 정말 나쁜 행동이야 그러니까 다음엔 아침에 빵을 사오던가 너가 해 알았지? 얘들아 이제 공부하자 오늘 오늘 교심은 유튜브야 야 나도 하나도 못했어 진짜 하나도 못했어 야 진짜 나 책 펼쳐보지도 않았어 어떡하지? 야 나 이번에 진짜 망했어 아 진짜 안 펼쳐봤어 진짜 막 진짜 진짜 하나도 안 했어 도대체 선생님은 언제 오는 거야? 부반장 부반장 속닥속닥 자리마 오늘 급식에서 요구르트만 먹고 분식집 같이 갈래? 야 안 돼 외출증 받고 나가야지 그러다 걸리면 어떡해 얘들아 괜찮아 선생님은 내가 처리했어 야 승준아 야 그러면 어떡해 선생님을 처리했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? 선생님 식사하시고 계시는데 헉헉 지금 급식 시간도 아닌데 왜지? 반장 당첨되면 우리 반 햄버거 돌린다는 거 언제 할 거야? 난 반장 되면 우리 반 애들을 행복하게 해준다고 했지 햄버거를 사준다고 하지 않았어 반장쿤 밑에 떨어진 내 지우개 좀 주워줄 수 있어 자 오이오이 반장쿤 나 반장쿤의 호의에 감동해버렸다 나일까 아무래도 내가 반장쿤을 좋아할지도 이 지우개를 주워주는 이유가 뭔지 말해줄 수 있을까 자림장 야 김덕후 그런 거 아니니까 책이나 봐라 에휴 저친 또 저런다 괜찮아 나는 야 종쳤다 매점 갈 사람아? 얘들아 종쳤다 쉬는 시간이야 자리만의 것 숙제 좀 해줄래? 귀찮은데 알았으니까 다음부터는 내가 혼자 해 얘들아 자림이 요즘 너무 잘난 척하는 거 같은데 나는 그냥 우리 반 애들이랑 친하게 지내고 싶어서 잘했으면 좋겠어서 열심히 했는데 잘난 척이라고 하면 그런 거 아니야 반장쿤이 나은지 뭐죠 엥강이 좀 시켜라 맞아 얘들아 그만해 나 정말 힘들어 너네 숙제는 너네가 알아서 하면 안 돼? 그리고 자꾸 전자다맨이 핑크다스 왔다니 그런 거 내가 시킨 적 없는데 왜 자꾸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? 너네 나 싫으면 싫다고 그냥 얘기해주면 안 될까? 저기 옆에서 아까 뒷담이나 까고 나 진짜 너무 힘들어 얘들아 난 너네랑 잘 지내고 싶어서 그런 건데 왜 그러는 거야? 도대체 나한테 굶쾅 굶쾅 교장쌤도 집합시켰어 그러니까 이번 주 친구 비 봐주면 거지 일 떡바로 안 하냐? 아 어제 옆반 애한테 뜯겼어 미안해 때리지마 나 그런 거 안 시켰어 해결해 빼기야 조용히 말해 나림아 우리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남기신 명품 가방 유품인에 낙서하며 돌려 쓰고 있는데 돌려줄 수 있겠니? 그거 네가 준 거잖아 그게 무슨 소리야 가방에서 M자로 시작된 담배도 봤다 그건 안 들키고 싶었는데 내가 사실 포켓몬을 좋아해서 그거 마스터볼이야 그거 아니야 네가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야 그거 마스터볼 피규어야 그거 내 부적처럼 가지고 다니는 거란 말이야 자림 학생 어제 골목에서 변기가 피어오르길래 가서 한마디 했더니 맞아서 지금 병원에 입원했어요 학생 미안해요 제가 언제요 도대체 저 안 그랬어요 교장 선생님 자림이가 교장 선생님 탈모라고 놀렸어요 어 아니에요 선생님 아니에요 선생님 아니에요 선생님 자림이 가족들여서요 아니에요 진 자림 학생 해명합시다 저 아닌데 선생님 야 오늘 급식 뭐냐? 또 가지볶음이냐? 아 진짜 개빡친다 우리 학교는 급식을 도대체 어떻게 짜는 거냐? 아 진짜 안 그러냐? 아 수업하기 싫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여기кра Amsterdam 저 화가beroبي Aurora 여러분 감사합니다.